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널리스트 기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 내용이 이제 한국의 미래세 정권의 한 보고서를 인공지능 애널리스트가 단 15분 만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최신 리포트를 썼는데 그게 거의 완벽하다고 그러네요. 보시게 되면 미래세 관계자는 AI 애널리스트가 세계 미국 주식을 반년가량 학습을 시켰네요. 이번에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세 정권 차원에서 SLM이라고 볼 수 있죠. 스몰 랭기지 모델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반년가량 미국 주식시장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 리포트를 쓰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습시킨 여러분들 SLM 모델에다가 명령어를 줬지 않겠습니까? 세계 기업에 대한 최신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기업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5시간 예상 소요되는 리포트 작성 작업이 5분에서 15분 이내로 단축됐다. 엄청나게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고 동시에 애널리스트의 job에 대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죠. 에이아이 애널리스트는 공시 시스템에서 주요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획득한 이후에 주가 추이를 반영해 직접 초고를 쓰고 그래프와 표까지 그린다. 앞으로는 추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 좋은 단계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미래세점권에서 한 반년가량 학습시킨 작은 언어모델 대형이 아니고 소형 언어모델 작업 내용을 보면서 이제 에이아이 진단 에이아이 임상 에이아이 화가 에이아이 기자 에이아이 마케트 에이아이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급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그 내용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내용이 괜찮은지 하면 에이아이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는 인간 애널리스트가 감소하는데 1, 2분 정도면 끝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생성형 에이아이를 사용해 보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이런 보고서들이 정교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영어 번역이 잘못된 부분만 다듬는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고객들에게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로 합니다. 에이아이 애널리스트는 팩타 전달 능력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인간 애널리스트의 업무 부담을 많이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그런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에이아이 화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퓨전3라는 거 하고 그 다음 미더존이라는 퓨전3 미더존이 그 다음에 오픈에이사가 만든 그런 화가에 해당하는 달리3 그래서 제가 달리3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본인이 오다라 하게 되면 명령을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냐 유료 프로그램이 프리하는 공짜도 있고 6불 그 다음 12불 1년에 144불 1년에 77불 336불 보니까 달리3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텍스트로 작성해서 텍스트로 작성해서 전송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오픈에이사의 텍스트 이미지 에이아이다.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시간 되시면 달리3의 무료버전을 한번 이용해 보시죠. 달리3 디퓨전3 미더존이 구글의 재미나 얘기 좀 다 물어봤습니다. 달리3하고 디퓨전3하고 미더존이가 한번 비교를 해달라 했더만은 모두가 최첨단 텍스트 이미지 에이아이 모델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다. 달리3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능숙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3는 추상적이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더 능숙하고 미더전이는 사실적인 이미지와 추상적인 이미지를 모두 만들 수 있다. 엊그제 김은숙 화가가 여러분 소개한 것은 여기에 달리3는 마케터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상업용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익숙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더전이와 디퓨전3는 화가들에게도 많은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소위 텍스트 이미지 에이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참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세상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